성경의 절기와 축제 문화 그래서 기독교 절기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감사절 이 세 절기가 기독교 절기의 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크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크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탄생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약성경에 특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 내용 안에서 살펴보면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크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전등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디스틱처, 구분은 하지만 세퍼라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도 자신도 아버지에 해당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리스마스 때 뭐 지키는 전통이 많죠 불을 밝히고 선물을 교환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을 부르고 요즘은 이런 전통을 잘 안 지킵니다마는 아직도 지키는 곳도 있고 한데 이런 전통은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부터 4천년 전 크리스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행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행해졌던 축제의 한 전통을 크리스마스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불을 밝히고 선물을 주고 집집마다 다니며 캐롤 부르드 전통은 초기 메스포타미아인들의 신년 행사 때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자그목 축제라고 해서 고대 모스포타미아인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고 물론 이 여러 신들 가운데 주시는 마르두기였습니다 메스포타미아인들은 매년 겨울마다 마르뚝신이 혼돈의 괴물과 전쟁을 실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뚝이 이겨야 이 혼돈에서 질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르뚝을 돕기 위해 신년의 10일간 축제를 행했습니다 메스포타미아 왕은 마르뚝신전에 가서 신에게 충성을 명세하며 마르뚝과 함께 전투하고 돌아오기 위해 왕은 연말에 죽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왕이 죽어서 마르뚝신과 합쳐서 연합전선으로 혼돈의 신과 함께 전쟁을 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왕이 죽어야 돼요 살아서 이런 몸으로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안한 것이 왕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왕을 살리기 위해 메스포타미아인들은 한 죄수를 선택하고 왕복을 입혀 가짜 왕을 만들고 실제 왕처럼 그에게 모든 존경과 특권을 부여하고 이 축제 동안에만 왕국을 부여하는 거죠 축제 끝에 진짜 왕을 살리기 위해 가짜 왕의 왕복을 벗기고 죽였습니다 이 사케아 축제라는 것이 또 있는데 페르시아인들과 바벨론인들이 가졌던 축제입니다 노예가 주인이 되어 노예에게 순종해야 하는 지위교체의식도 축제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8자를 한번 바꿔주는 거죠 시하는 축제들이 다 있었던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들이 흥을 돕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해서 재미를 느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태양축제는 초기 유럽인들은 악령과 무당을 믿었고 겨울에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고 추울 때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태양이 이러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태양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밝고 따뜻한 태양이 다시 돌아오도록 특별한 의식과 축제를 행했습니다 고대 그리슨들은 자그묵 사케아 축제와 유산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소보타미아에서 행해지던 자그묵 축제와 사케아 축제 외에 유산 축제들이 그리스인들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신 숭배를 살펴보면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미드라교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태양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 이 날을 성대하게 축하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미드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인들이 이때 농업의 신 사투누스 사툰을 축하하기 위해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1월 1일까지 사투날리아라는 축제를 행했습니다 거리에 가면무도회와 축제 음식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행운의 선물 교환 등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월계수와 푸른 나무로 집을 꾸미고 촛불을 켜고 주인과 종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로마인들은 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축제가 메소보타미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크리찬이 된 다음부터 이 이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크리찬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런 이교신을 경외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축제하는 것도 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일은 이방인의 사투날리아 축제처럼 흥청됨에 떠드는 날이 아니라 음숙하고 종교적인 휴일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석권에 젖어진 사람들 한꺼번에 변하시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교회는 개정자들에게 이방인들의 풍속과 사투날리아 축제를 지키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지만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축제를 이제는 너희들이 크리찬이 되어서는 하지 마라 했지만 효력이 잘 안되고 자꾸 지키고 효력이 없게 되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축제를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을 축하하는 일에 맞도록 길뜨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후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못하게 하다가 그것이 싫어가 없고 그렇게 해도 자꾸 하니까 차라리 그날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날으로 바꾸자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같은 명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화적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의 과제는 로마 사회의 주님이 되어 있는 태양신 대신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가난 땅에서 유대교의 과제가 있었다면 가난 땅에서 주님이 되어 있는 바할신 대신에 야외를 주님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축제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면 그 축제의 대상이 되는 신을 바꾸어 놓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태양신의 축제 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정하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로 그러니까 축제의 모든 전통과 축제의 의식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주인을 바꾸어 놓은 거죠 이것은 태양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다 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축제 이것은 그냥 무긴하면서 살리면서 그 축제의 주인을 태양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꾼 것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던 감남산 자리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창문을 바라보면 창문을 통해 예루살렘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가 예루살렘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창문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는 것은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서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재단을 보면 이 재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구조를 보면 이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재단을 동쪽으로 해서 지어진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이 교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기독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지리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하고 교회도 동쪽으로 지었습니다 그리스마스 축제는 이방인들의 12월 축제를 대항해서 구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축제일로 지켰던 로마인들과 페르시아인들처럼 그들과 대항했던 기독교인들도 사투날리아 축제 양식을 크리스마스 축제에 도입해서 촛불을 켜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이방의식을 기독교적 방식으로 길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생 날짜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옛날 로마의 이교도들은 12월 24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를 동지절이라고 해서 하나의 대축제적인 명절로 지켰습니다 이때 하루 중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동지날로 정해서 이날을 태양의 탄생일로 축하했습니다 동지날 이후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세력을 얻어 만물이 소생해 나갈 수 있음을 기념한 것입니다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한 것은 이제 로마인들이 섬기던 태양의 탄생일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교회의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도들의 축제일인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350년 로마의 주교 율리우스는 율리우스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킬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신교와 로마 천주교는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오는 것이 그때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교회, 이 정교회 안에도 러시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곱트 교회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리스 정교회 등은 줄리안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월 7일을 그들의 성탄일로 크리스마스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안 달력을 사용하는 로마 천주교는 12월 25일을 성탄질로 지켰습니다 이 12월 25일이 줄리안 달력으로 1월 7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메니아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1월 6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렘의 성탄자는 3번 찾아온다 첫째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12월 25일 두 번째는 알메니아 교회에서 말하는 1월 6일 세 번째는 줄리안 달력으로 1월 7일 이렇게 여러 교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베들렘에 와서 3번 성탄절을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죠 크리스마스 축제는 과거 이교 문화의 축제의식을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어떻게 토착을 했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메시아로서 아기 예수가 실제로 탄생한 것과 탄생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세기 이전에 성탄절을 지킨 것을 보면 2세기 때는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가 태어난 날과 세례받은 날을 겸해서 지켰으나 현재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축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 초기 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짜인데 사실 성경에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역사가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의 탄생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다 역사가 요세프스는 주전 4년 3월 13일에 월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예수가 태어났으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대왕은 예수가 태어난 지 6개월 뒤 예수가 이집트에 피난하고 있을 때 죽었습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대왕이 죽은 장소는 여리고의 겨울궁전이었습니다 죽은 계절이 겨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겨울궁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 6개월 전에 예수가 태어났는 때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여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누가 보면 이정 8절에 또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말은 베들렘 지역의 겨울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밤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름이면 말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 여름궁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헤롯대왕은 해발 800미터 이상 되는 예루살렘과 베들렘 앞 헤롯디움의 여름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궁전은 헤롯대왕과 유다왕들이 겨울에 해발 800미터나 되는 높은 곳에 그 바람이 센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저 250미터 되는 따뜻한 여리고의 겨울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기아 왕도 겨울궁전에서 예르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베어 화로불에 던져 태우기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여르단의 마인에서 제가 찍은 것인데 헤롯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단강 건너편 지금 여르단 지역이죠 거기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한 뒤 여리고의 겨울궁전에 와서 죽었습니다 이 온천은 지금도 산에서 이렇게 온천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갖다 대면 뜨거워서 이 물에 손을 갖다 댈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헤롯이 죽었다는 겨울궁전 여리고 있는 겨울궁전 모습인데 왼쪽 사진은 현재 겨울궁전에 폐허된 유저트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 도면은 헤롯의 궁전이 이렇게 폐허되기 전에 원래 모습을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헤롯대왕은 BC 4년 예수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여리고 있는 헤롯궁에서 죽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부터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40km 떨어진 헤롯디움에 그가 묻혔다고 요세포스는 기록했습니다 그의 관을 맨자들이 하루에 800퍼롱 그러니까 1퍼롱이 200미터씩이라고 계산해 보면 25일간 이 관을 메고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장례 행렬이 참 오랫동안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되죠 무거운 석관을 들고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다시금 헤롯왕궁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2008년 1월 달에 여리고에 가서 헤롯궁이 있었던 그 털을 찍은 사진인데 이 앞으로 헤롯 당시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우측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원래 모습을 재구성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헤롯궁이 있고 여기 수영장이 있고 이런 여리고의 모습이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을 때는 이 뒤편 이쪽으로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케오가 올라갔다는 돌감놈 나무도 있고 이 주변 이쪽을 통해서 지나가셨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도 이쪽 지름길로 도보러 가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사진은 헤롯궁 사진인데 요르단에도 헤롯궁이 있습니다 마케루스에 또 밑에 이 헤롯궁은 베들렘 앞에 있는 헤로디온의 헤롯궁입니다 참으로 높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지역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마케루스의 헤롯궁도 해발 700m에 있는 궁전이고 세례요한이 여기서 바로 여기가 세례요한이 갇혔던 감옥터고 헤롯궁도 해로디아의 딸이 살롯이 춤을 추었을 때 세례요한의 목을 구해서 여기서 궁전이 있는 연회장 여기에 세례요한의 목을 갖다 주었죠 이 밑에 베들렘 앞에 있는 헤로디온은 아마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헤롯궁에 가서 물었을 때 이 베들렘 앞에 있는 헤롯궁에 가서 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 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궁은 궁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불안하니까 이쪽저쪽으로 여러 궁전으로 피해다니며 살기도 했고 또 날씨가 겨울궁전 같은 것은 겨울의 열이고 그곳에 가고 또 여름에는 높은 시원한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궁전에 가서 머물기도 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관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고대 애국에서 동지제 때의 나뭇가지 장식을 했는데 로마 축제 행렬에서의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 옛날의 성목 숭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나무를 사용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8세기경 독일에 파견된 성교사 오디는 신성하다는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 풍습을 중지시기 위해 옆에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설교한 데서 비롯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강절을 지키는데 교회에서는 성탄전 사주일을 대강절로 지키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장차임할 예수의 제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찬송가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어 찬송가에는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로 되어 있습니다 bright는 밝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고 빛인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을 물리친다 이런 개념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동료를 지은 사람도 그런 뜻으로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동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어둠에 묻힌 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교회에 26세의 젊은 신부 모호는 성탄전을 앞두고 교회 오르간이 고장나서 걱정하다가 기도하는 중 창밖을 내다보다가 참으로 고요한 밤을 목격하고 그는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시 한 편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회 오르간 연주자이자 학교 선생의 그룹을 찾아가서 작곡을 부탁하고 그때 교회에서 불려졌는데 이것이 기타로 오르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기타로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지금 성탄전에 가장 많이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타 연주를 반대하기 때문에 금지된 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타크로스의 전설을 크리스마스에 더불어 살펴보면 산타크로스는 세인 니콜라스 주교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무라에 가면 산타크로스의 전설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에 내진 무라의 주교 성 니콜라우스의 동상인데 제가 그 무라에 갔다가 이 동상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교가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세인 니콜라스 주교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다주는 전설적인 존재를 산타크로스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콜라스 주교의 석관인데 터키의 무라에 있습니다 이 터키의 무라는 성경의 아탈리아, 지금의 안탈리아, 밤빌리아 지역이죠 거기서 가깝습니다 무라의 로마시대 항구인데 사도바울이 로마로 갈 때 들렸던 항구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죠 이제 부활절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괴르치노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림인데 도마가 예수님 몸의 창자국을 보고 있죠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영어로 이스트라는 말이 스칸디나비아의 오스트라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튜토노의 오스틴이나 또 이스트라에서 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스틴이나 이스트라는 봄과 풍요를 나타내는 여신이었는데 충분해 축제가 행해졌습니다 이스터의 뜻은 새벽의 어둠을 물리신다 오스트라의 뜻은 봄은 새 생명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자란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의 출연을 기념하는 유대절 축제의 새로운 양식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부활주일에 대한 것은 일반 달력에 확정된 날짜가 없습니다 325년 니키아 회의에서 춘분 후 첫째 만을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력에 확정된 날짜로 우리나라 같으면 3월 1일은 3일절이다 이렇게 확정한 날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춘분 후 첫째 만을 다음에 오는 주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마다 그 날짜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교의 부활주일은 춘분 후 만을 뒤에 오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은 빠르게는 3월 22일부터 늦게는 4월 25일까지 해마다 유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동반교의 부활주일은 6월절 축제일에 따라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상징적으로나 달력상으로 유대인의 6월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반교에서 정하는 것은 유대인의 6월절 축제일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서방교회와 동반교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축제를 위해 회개하는 기간으로 40일이지만 사순절 기간에 있는 6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간주되어 사순절 금식일에서 재회시킵니다 그래서 성회일에서 애시 웬스데이 성회일에서 시작해서 6일간의 주일을 제외하고 46일에 걸친 사순절 끝에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6일에 주일을 제외하면 40일이죠 그 다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한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종료주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해서 부활주일을 이루는 이 한 주간을 가장 거룩한 주간이다 홀리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방신화들을 살펴보면 메소보다미아의 신화 가운데 단무스가 야생멧돼지에 의해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눈물의 힘으로 단무스가 봄에 식물의 행태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오시리스가 세트에 의해 죽음을 당했는데 이시스의 도움으로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방신화, 전성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부활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부활제를 만든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의 부활제를 만든 신학자들이 메소보다미아나 이집트의 허무 맹랑한 신화를 빌려와서 만들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메소보다미아나 이집트의 허무 맹랑한 신화를 빌려와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아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신화는 메소보다미아 신화에도 있고 이집트 신화에도 있고 이것을 기독교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만든 사이트들이 요즘은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가르친 것처럼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를 부활절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문제이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현존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올바른 질문인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강의가 말로만 진행해와서 상당히 지루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토벤의 합창곡 가운데 환회를 우리가 한번 듣고 마지막 제 강의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글자막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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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